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12월 3일 화요일 방송입니다. 문 대통령의 복시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울산시장선거에 개입하였다. 이 가설이 맞으면 맞는 것이고 틀리면 틀린 것입니다. 두 가지 입장 가운데 이쪽인 것 같기도 하고 저쪽인 것 같기도 하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선거에 깊숙이 개입하였다. 이런 사실이 만일 진실로 밝혀지게 되면 권력 기반을 뒤흔들 정도로 대단히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곧바로 문 대통령의 하명을 받아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움직였고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울산경찰청에 하명수사를 지시하였다. 이런 결론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야말로 첫 번째 단계인 하명 문재인으로부터 백원우 이어서 두 번째 단계 하명 백원우로부터 울산경찰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가설이 증거를 통해서 옳은 것으로 판명되면 청와대 지방선거 개입 정치공작은 단순히 청와대발 게이트, 친문 게이트 정도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고 곧바로 문재인 게이트로 발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이 사건 자체가 아예 없었다. 이 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차 방어선입니다. 청와대의 1차 방어선은 사건 자체가 아예 없었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이끄는 별동대가 있긴 했지만 지방선거에 결코 개입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2차 방어선일 겁니다. 청와대 2차 방어선은 별동대가 존재했지만 울산시장 선거에는 개입하지 않았다. 이 1차 방어선과 2차 방어선을 필사적으로 방어하려고 온 힘을 다 모을 것입니다. 누가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들이야? 청와대로선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방어선들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권력기반 자체가 와해될 수 있는 초대형 사건이 청와대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치료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도 다듬을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자신의 30년 절친이자 선거마다 번번이 떨어지는 친구를 위해서 별동대장이자 복심에 해당하는 백원으로 하여금 경찰이란 공권력을 이용해서 선거 개입을 단행했고 그 결과로 친구인 송철호가 아주 다행스럽게 울산시장으로 당선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가설이 만일 올바른 것이다 그렇게 개입했다 이런 것이 알려지게 되면 그것은 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기존의 탄핵 사유들 국방 외교 안보와 관련된 탄핵 사유에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탄핵 사유를 더하게 될 정도로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의 총력 방어전입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이렇게 정언했습니다. 별동대는 없었습니다. 별동대가 아니라 대통령 친인청 및 특수관계인을 담당한 조직이 있었을 뿐입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움직이는 별동대란 존재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1차 방어전입니다. 그러나 민정수석실의 직원들은 다 완전히 다르게 정언합니다. 29일 국회의 노영민 비서실장의 정언은 완전히 사실과 다른 것이다. 이렇게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노영민 실장이 무슨 이유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거짓말을 내놓고 국회에서 했다. 이런 결론입니다. 민정수석실 직원들의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정특감반이라고 불리는 별동대 성격의 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정확히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를 알 수 없는 비밀에 붙여진 조직이었습니다. 따라서 별동대란 조직이 존재하지 않았던 노영민 실장의 발언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정수석실 직원들의 정언입니다. 여기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거리가 있습니다. 노영민 실장이 맹백한 거짓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별동대 존재를 부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호해야 될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필사적으로 보호해야 될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연류 가능성까지 확전되는 것,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단호한 거짓말을 하게 된 겁니다. 시뻘건 거짓말을 하게 된 겁니다. 이미 전직 감찰방원이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은 12월 1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백원우 별동대 때문에 청와대 내부에 난리가 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별동대 존재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 금세 입증될 수인데도 불구하고 비서실장이 내놓고 거짓말하는 것은 그만큼 청와대의 지방선거 개입이 가진 폭발력 때문입니다. 이것이 만일 사실로 판결되면 정권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거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 막아야 되는 겁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의 주인공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일체 개입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선거에 김기현 울산시장 첩보, 경찰 이첩 후 후속 조치 보고받은 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국회 정언에 의해서 거짓이 판명됐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이렇게 정언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로 9번 청와대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서로서로가 정언이 엇갈리는 잘못된 정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죠. 사건의 실제적 진실은 언론 보도와 거의 진실에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약에서 말씀드리면 이번 방송을 시작하면서 제기하였던 가설, 즉 문 대통령의 복심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하였다. 이 가설이 맞으면 맞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큰일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수준이 아니라 바로 문재인 대통령 자신까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어떤 행시로인지 자신의 입장을 이번에 밝혔어야 되는 것이죠. 동문수답을 할 것이 아니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국민이 해야 할 일입니다. 거짓이 일상화되어 있는 정권이라서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 것이고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그런 일을 다 할 것으로 봅니다. 총력전을 펼치겠죠. 아마도 지금쯤은 여권 수뇌부 내에서는 검찰총장을 이대로 두어야 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런 고민도 하고 있을 겁니다. 왜? 너무 자신들의 치부가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정도 더 밝혀질지를 본인들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예 싹을 자르는 방법은 그냥 목을 날려버리는 것이죠. 언론의 추적 보도와 검찰의 노고의 힘을 몰아줘야 합니다. 국민들이 이번 사건이 맹맹백백히 밝혀지면 또 한 번 이번 정권의 도덕적 타락과 불법성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으로 봅니다. 이들에게는 모랄이 없다. 이들에게는 넘어서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 이런 통념을 또 한 번 더 증명해 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들이 목숨 걸고 공수처 법안을 이번 기회에 기어이 통과시키지 않으면 절박한 이유도 이번 사건을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권력형 비리 사건을 다 덮기 위해서 공수처 신설을 서둘고 있음을 국민들이 알고 목소리를 높이고 또 그런 악법들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2월 3일자 그냥 덮어라 라는 그런 제목의 방송을 보고 SH님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저들은 국민이 자신들의 도구로만 보이나 봅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옳은 말씀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공 박사님도 저들에게 적이 되는 존재로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몸 조심하십시오. 저의 답은 이렇습니다. 좌파적 사고에 깊이 치우친 사람들은 인간관,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보통 사람들과 크게 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SH님이 지적한 것처럼 도구나 수단으로 인간을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이 가끔 유튜브 영상을 보시게 되면 중국 공안들이 무죄하게 중국의 공민들을 다루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가혹한 방법으로 자기들의 국민들을 노예처럼 부립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자신과 다른 주장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넷플릭스에서 저는 1945년 전쟁이 끝난 이후에 짧았던 헝가리의 자유의 날을 방영한 영화를 볼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본인들이 싫어하는 우익 인사들을 하나씩 제거해가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저는 그런 일들이 자유대한민국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국민들이 깨어나길 바랍니다. 전체주의를 막는 일에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자유사회는 절대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사악한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자유사회입니다. SH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에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댓글과 질문을 남길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저녁에 답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공병호TV만 여러분들이 보실 게 아니고 새로운 채널인 공병호 자기경영이라는 새 채널도 구독하셔서 보시면 자신을 날로날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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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